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한국 식용 재료를 만들어볼까요? 쌀조청, 한국어로 쌀조청 한국어로 쌀조청을 어떻게 만들어볼까요? 몇번을 말씀드렸어요. 오, 쌀조청을 넣어요. 망치는 왜 쌀조청을 좋아해요? 왜냐면, 음식이 약간 빛나요. 그리고 설탕이 더 달콤하고요. 한국어로 쌀조청을 사용했을때 이 쌀조청을 사용했을때 쌀조청을 시작했을때 우리 아버지께서 이걸 사용했을때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 2가지 재료를 필요해요. 쌀조청을 사용했을때 쌀조청을 보여드릴께요. 쌀조청을 시작할께요. 그래서 제가 앞뒤로 만들었어요. 쌀조청을 5컵으로 만들었어요. 쌀조청을, 이렇게, 보시죠? 음, 와! 이건 좋아해요. 집게 된 쌀조청은 아주 특별한 왜냐하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뒤로 만들때 보여드릴께요. 시작해요. 밥을 5컵을 넣어주세요. 밥을 1킬로 정도 더 넣어주세요. 이 정도면 밥을 만들어내세요. 좋아요, 그렇죠? 먼저 씻어요. 이렇게 씻어요. 씻어주세요. 씻을때 씻고 끓이기 힘들어 주세요. 하나씩 씻어주세요. 물이 조금 지루되요. 물이 기름에 빠질수있어요. 물이 아주 깨끗이 되죠. 물이 아주 깨끗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을이 끓여요. 물이 깨끗이甚至 깨끗이 돼요. 물 5컵을 넣으세요. 오케이, 충분해요. 물 5컵을 넣으세요. 그리고 담아요. 이 밥을 1시간 정도 넣을거예요. 1시간 지났어요. 보세요? 밥은 흰색, 약간 옥팩한거예요. 그리고 불을 켜요. 중강불을 켜요. 12분정도 끓였어요. 이 스푼으로 끓여요. 그리고 불을 낮게 끓여요. 그리고 10분정도 끓여요. 10분정도 끓여요. 이게 제 cookbook의 recipe입니다. 사실 저는 2가지 반이 있습니다. 밥을 만들기 위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요. 첫째는 무거운 물을 사용하는데요. 둘째는 밥을 끓여요. 밥을 끓여요. 밥을 끓여요. 밥을 끓여요. 밥을 끓여요. 밥을 끓여요. 이 밥을 끓여요. 아주 쉽죠.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사용했을때는 이 방법은, 이것은 더 일반적인 방법이예요. 또한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거예요. OK, 밥이 잘 됐어요. 불을 끄세요. 아주 뜨거워요. 그리고, 물 8컵을 넣어요. 물 8컵을 넣어요. 물 8컵을 넣어요. 조금 죽었어요. 괜찮아요. 정말 뜨거운 밥과 물 8컵을 넣어요. 이 온도가 어떻게 되요? 조금 뜨거워요, 그런데 너무 뜨거워요. 약 140F입니다. 이게 바늘은 설탕이예요. 2컵을 넣어요. 1, 2컵 그리고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아주 넉넉한 재료네요. 이제 냄비가 어떻게 되세요? 약 140cm 불이 없지만, 굉장히 뜨거워요. 1시간 정도 정도돼요. 여기 1시간 정도. 1시간 후, 온도가 낮아져서 다시 끓여줄게요. 다시 끓여요. 이걸 식을돼요. 하지만 온도가 120km-140km- 약 150km- 이게 끓으면 이 앤자임들이 모두 죽을돼요. 밥을 식을돼요. 6시간, 7시간, 모두 잘 식을돼요. 이 설탕은 맛을 볼 수 없죠. 달콤하지 않아요. 이 발리맛은 앤자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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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한 식물을 달콤한 식물을 섞여서 이걸 식을돼요. 1시간 후에 정말 달콤해요. 1시간 후에 식을돼요. 보세요. 1시간 후에 정말 두꺼운 식물을 볼 수 있어요. 두꺼운 식물은 식물이 많아요, 맞나요? 이제 133km- 1시간 후에 불을 켜요. 중강불을 켜요. 약 2분정도 불을 켜요. 이렇게 불을 켜요. 이제 불을 켜요. 냉장고에 불을 켜요. 중강불을 켜요. 3분정도 1시간 후에 5번 더 반복하세요. 이제 5시간 후에 5시간 후에 보세요? 이 식물이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썰어요. 보세요. 냉동식물처럼 왜냐하면 이 식물이 이 식물에 이 식물에 이 식물이 필요해요. 이 식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골 옛날에 밥을 끓여요. 그리고 햄프 이 식물은 이 식물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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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으세요. 이렇게 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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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여전히 여기 반 papi 여전히 여전히 얇게 절제 적게 이 식물이 소금처럼 흙이 흙이 그릇 끓어라 닦아 닦아 깨끗 양념을 닦아줬어요. 양념을 닦아줬어요. 이 끝부분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얹어주세요. 양념을 넣으세요. 이건 그냥 꺼내줘요. 채소를 가지고 있다면 식용유를 만들 수 있어요. 달콤한 물, 조금 붙어있어요. 제 손이 정말 붙어있어요. 중강불에서 계속 끓일거예요. 약 3,5컵 아니면 4컵으로 끓일거예요. 이걸 담아요. 끓일거예요. 80분정도 끓일거예요. 보면? 작은 흙이 끓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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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약간 큰 크기 큰 크기 끓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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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부드럽게 끓일거예요. 모든 한국인들이 이 맛을 알아요. 끓일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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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끓일거예요. 국물 됩니다. 맛을 볼께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지만, 흙은 달콤하지 않아요. 흙은 달콤하지만, 달콤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쌀조청이 많아요. 이제, 쌀조청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쌀조청을 만들었어요. 제 레시피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